오늘도 황영웅 버스가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네, 트로스타 황영웅 겨울 함께에요. 네, 오늘은 버스가 일렬로 안 서있고 이렇게 쭉 서있습니다. 이 수많은 버스들 한번 보면은 전부 우리 황영웅시 버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와, 서울남부에서 차가 꽤 많이 왔네요. 네, 경기 북북에 와요. 여기 보면 또 우리 겨울 우리 함께 황영웅시 황영웅 퍼스트 팬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파라다이스 경기 북부. 그러니까 경기 남부 북부 다 오셔서 전국에서 다 왔어요. 오늘 제가 부산서 오신 분도 봤고 서울북부. 네, 이거는 천재가수 황영웅 래핑버스. 네, 이것도 맹 황영웅 버스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걸든 히어로 황영웅. 네, 이거는 조금, 어? 이것도 번호가 5일스 아닌데. 어딜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황영웅시 버스예요. 네, 이것도 겨울 우리 함께 황영웅 버스고요. 자, 뒤쪽에. 야, 참 정성이시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뒤에도 쫓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리턴 오브 골든 히어로 파라다이스. 경기 북부. 네,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마지막 황영웅 버스. 여기는 우리 황영웅 씨. 날개가 달려있네요.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죠? 네. 비상하라, 황영웅. 네. 아, 우리 황영웅 씨 날개 달고 하늘로 멀리 멀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 북부. 경기 북부. 경기 북부에서. 네. 오늘 재밌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산 티켓은 구하셨어요? 아니요. 먹고 있어요. 아, 구하셨어요? 네. 교수님 해서. 아, 시안님한테 또 연락하세요? 네. 오늘 재밌게 오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황영웅 버스가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네. 네. 트롯스타 황영웅 겨울 함께예요. 네. 오늘은 버스가 일렬로 안 서 있고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버스들 한번 보면은 전부 우리 황영웅 씨 버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와, 서울남부에서 차가 꽤 많이 왔네요. 네. 경기 북부 대화예요. 여기 보면 또 우리 겨울 우리 함께 황영웅 씨. 네. 황영웅 퍼스트 팬 콘서트. 겨울 우리 함께. 파라다이스 경기 북부. 그러니까 경기 남부 북부 다 오셔서 전국에서 다 왔어요. 오늘 제가 부산에서 오신 분도 봤고. 서울 북부. 네. 요거는 천재가수 황영웅 래핑 버스. 네. 요것도 맹 황영웅 버스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걸든 히어로. 황영웅. 네. 요거는 조금. 어? 요것도 번호가 오일수 아닌데. 어딜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황영웅 씨 버스예요. 네. 요것도 겨울 우리 함께. 황영웅 버스고요. 자. 뒤쪽에. 이야. 참 정성이시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뒤에도 쫓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리턴 오브 골든 히어로 파라다이스. 경기 북부. 네.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마지막 황영웅 버스. 여기는 우리 황영웅 씨. 날개가 달려있네요. 안 보이는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죠? 네. 비상하라. 황영웅. 네. 아. 우리 황영웅 씨 날개 달고 하늘로 멀리 멀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이 김주름 화장실에 가려는 어머님들의. 빨리 비우고 오세요. 빨리 비우고 영웅이 오빠 만나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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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황영웅 버스가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네. 트로트스타 황영웅 겨울 함께에요. 네. 오늘은 버스가 일렬로 안 서 있고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이 수많은 버스들을 한번 보면은 전부 우리 황영웅씨 버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와 서울남부에서 차가 꽤 많이 왔네요. 네. 경기북부 대화에요. 여기 보면 또 우리 겨울우리함께 황영웅씨. 네. 황영웅 퍼스트 팬 콘서트. 겨울우리함께. 파라다이스 경기북부. 그러니까 경기남부북부 다 오셔서 전국에서 다 왔어요. 오늘 제가 부산서 오신 분도 봤고. 서울북부. 네. 요거는 천재가수 황영웅 래핑버스. 네. 요것도 맹 황영웅버스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걸든 히어로. 황영웅. 네. 요거는 조금. 어? 요것도 번호가 514 아닌데. 어딜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황영웅씨 버스에요. 네. 요것도 겨울우리함께. 황영웅버스고요. 자. 뒤쪽에. 참 정성이시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뒤에도 쫓습니다. 황영웅가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리턴 오브 골든 히어로 파라다이스. 경기북부. 네.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마지막 황영웅버스. 여기는 우리 황영웅씨. 날개가 달려있네요. 안 보이는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죠. 네. 비상하라. 황영웅. 예. 아. 우리 황영웅씨 날개 달고. 하늘로. 멀리 멀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야. 아까 3시 50분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바깥쪽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 여기는 뭐 가득 찼습니다. 전체 매진인데요. 요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쭉 다 여기가 이제 찰겁니다. 네. 쭉 보시면 알겠지만서도요. 네. 쭉 자리. 그리고 보이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황영웅버스가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황영웅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네. 트로스타 황영웅 겨울 함께에요. 네. 오늘은 버스가 일렬로 안 서있고. 이렇게 쭉 서있습니다. 이 수많은 버스들 한번 보면은. 전부 우리 황영웅시 버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파라다이스 서울남부. 와. 서울남부에서 차가 꽤 많이 왔네요. 네. 경기북부 대화에요. 여기 보면 또. 우리 겨울우리함께. 황영웅시. 네. 황영웅 퍼스트 팬 콘서트. 겨울우리함께. 파라다이스 경기북부. 그러니까. 경기남부북부 다 오셔서. 전국에서 다 왔어요. 오늘 제가. 부산서 오신 분도 봤고. 서울북부. 네. 요거는. 천재가수 황영웅 래핑버스. 네. 요것도. 맹 황영웅 버스고. 뭐. 조금씩 다릅니다. 걸든 히어로. 황영웅. 네. 요거는 조금. 어. 요것도. 번호가 514 아닌데. 어딜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다 황영웅시 버스에요. 네. 요것도. 겨울. 우리 함께. 황영웅 버스고요. 자. 뒤쪽에. 야. 참 정성이시다. 좋은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뒤에도 쫓습니다. 황영웅 가수님 우리와 함께해요. 리턴 오브 골든 히어로 파라다이스. 경기북부. 네. 이제. 쭉 가면은. 이제 마지막 황영웅 버스. 여기는 우리 황영웅씨. 날개가 달려있네요. 안 보이는데 제가 요거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시죠. 네. 비상하라 황영웅. 네. 아. 우리 황영웅씨 날개 달고 하늘로 멀리 멀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야.